안녕하십니까. 기아 타이거즈 감독 김종국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아 타이거즈 감독 김종국입니다. 제가 한 30년 가까이 이 한 팀에 몸담고 있는데 이 기아 타이거즈라는 최고의 명무단에 사랑탑에 올라온 것, 사랑탑에 올랐다는 것이 정말 저에게는 무궁한 영광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엄청난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팀은 지금 상황이 지금 제로 베이스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많은 것을 바꾸고 또 기초부터 좀 탄탄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강팀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튼튼하게 기본기부터 철저히 하게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선 소통과 신뢰로 선수단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겠습니다. 좋은 팀은 감독과 선수, 코치 그리고 프론트 여러분들 모두 똑같이 소통하는 그런 팀 분위기를 만든다면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 모두가 항상 팀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팀 퍼스트 정신으로 정말 원팀 똘똘 뭉쳐가지고 못할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제일 높은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선수들에게는 추구하는 게 절대로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적극적인 플레이를 또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미리 걱정하며 몸을 사리는 그런 플레이, 그런 플레이하는 선수에게는 또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모든 선수를 동일한 출발선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이며 최선을 다해 플레이하는 선수들에게는 적극 기용할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야구는 다 아시겠지만 선수가 또 하는 것입니다. 저는 팀 부디기하고 방향성만 잡아주고 있고 꼭 선수들이 필드에서 마음대로 플레이할 수 있게끔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표님께서 작년 상상님도 마찬가지지만 스톱을 이기간 동안 정말로 저한테 힘을 많이 써주셨는데 그런 감사한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이 마지막으로 좀 느껴집니다. 그런 부단의 전폭적인 지원이 헛되지 않도록 타이거즈 팬 여러분 열망과 함께 기대에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022 시즌에는 반드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도록 팬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드리고 꼭 우리 기아 타이거즈 팬 여러분 가슴이 뛰는 그런 시즌이 만들도록 또 잘하겠습니다. 또 2022년 이미 년은 검은 호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호랑이 기운 많이 받으시고 올해를 꼭 기아 타이거즈 회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perfect해 주십시오.